나가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대 오늘은 세연아 올데이 택시를 하나를 해가지고 화산도 갔다가 뭐 그것도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숙소까지 비쌀 거 아니야? 흥정을 해야지 아 그래? 어느 정도? 너 입이 터졌잖아 이제 아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해야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지 계산 한번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어느 분들? 아 쓱 한번 가보자 쓱 한번 아 아 저쪽에서 먼저 안 다가오는데 이거? 우리 좀 태우기 싫은가 본데? 어? 우리 한번 물어봐 하하하 예 하이 하이 그 저기 원 데이 택시 오케이? 어? 원 데이 택시 원 데이 아 오케이? 택시 오케이 오케이 원 데이 원 데이 택시 원? 원 데이 택시 원? 원 데이 택시 원? 원 데이 택시 원? 원 데은 원 invade 원 데 원 데이 택시 원bo 원 데이 택시 원 hur 원 데이 택시 원 우리 가족이야. How much? It's very important thing. No reach, 우리는 no reach. How much? 700. 700. 700. 7만 원. 7만 원. 하루에 7만 원. 만 원만 깎아봐. 크게 한번 깎아봐. 5로. 5로? 5로 너무 내리잖아. 반응 보고 너무 안 되면 6으로 올리면 되지. 이게 흥정 기술이지. 이거 해봐. How much? 70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7, 6, 6, 6. 6, 6, 6. 100. 6, 6. 고민한다, 고민한다. 던져, 2 던져라. 이제 고민은 우리 게 아니야. 기사님들 거지. 일단 모른 척에. 그렇게 돼야 돼. 일단 모른 척에. 택시는 말아. 택시 이즈 베리 매니 매니 매니. 공급이 아예. 600. 650? 150. 150? 150. 150. 사모님은 흑미를 준비하고 싶다. 사모님은 과연 주인공이 있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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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600. 아, 알. 아, 알. 아, 알. 아, 알. 아, 알. 아, 알. 100, 알. 1,500, 알. 5,500,000. 5분 전. 5분 전. 에어컨 블랙스? 네, 너무 뜨거워. 에어컨 들어주면 700. 오케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에어컨 빵빵. 오케이, 에어컨 나온다. 오케이.